준비하고 가신거죠? 잘 다 되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? 어? 기분이 어떠십니까? 긴장되지 않아요? 아 뭐 조금 긴장되지 이게 뭐 이게 잘 음식을 파는 거잖아요 누가 와서 이게 뭐 먹었는지 그래서 내가 나의 초피싸기 지휴 친구를 내려왔어 열심히 한 친구 지휴랑 같이 열심히 일합시다 사람은 불러오라고 있는 거니까 불러오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열심히 만들었는데 뭐 진짜 반팔이고 그러면 이제 방송이고 뭐고 정말 속상하잖아요 이거 완전 뭐 그냥 현장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실전 네 실전이니까 메뉴는 컵밥이잖아요 치킨하고 해가지고 아 치킨하고 두 개에서 한번 만들어 해보는데 어떨지 나는 되게 내 형님은 패티씨야 오늘 거의 다 하실 것 같은데 표시야 오늘 거의 다 하실 것 같은데 시청자 아들이 아버지를 뚫어놨답니다 아들이 또 이제 겐장으로 풀어지려고 또 그럼 구명일인데 사람 많겠다 그지? 진짜 많지 아빠 큰일 났어 이제 분명이 이제 아버지의 그 특유적인 피곤한 표정이 있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흥믿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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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배워서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거니까 아 큰일나네 잘 좀 되야 될텐데 별게 있지 않습니까? 네 알았어요 우린 플랜이 있어 저희는 계획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개 없이 안 움직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걱정되는데 손님을 다 쫓아버릴까 한번 나는 걱정이야 너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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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까 걱정이야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안 나야 뭐 그냥 20분이면 그냥 매주인이야 진짜 아니 아버지 A A OK B B please Let's do it 우리 알론하다 It's my dad 요리 팔러 가지 하지마 갱년기 Oh no A Patrick 형이 요리 다 해요 A A A 아버지는 A 옆에서 A 해도 A 그러니까 아버지 디스 디스는 아니고 이거는 요 너 왜 디스지 뭐야 그냥 아빠 디스해도 돼 뭐 어차피 니가 뭐 여긴 주특기였잖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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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네 여행 가는 거 같지 어 진짜로 되게 좋다 아 여기구나 아 여기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더라고 아 너무 재밌겠다 유 utilise 아 한 예 아